안녕하세요 전망점집 홍지수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송도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1109 마지막 분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송도자의 풍경책 그라노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3270세대 대단지로 되어 있고요 5개의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5%면 계약 가능하시고 전매 제한 6개월밖에 되지 않고요 청약통장도 필요 없으니까 빨리 오셔서 줍줍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구조는 101A 타입 구조이고요 그 외에도 구조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방문해서 직접 보시길 권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부 모습 한번 꼼꼼히 보여드릴게요 전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측 보면 베이지 톤으로 키 큰 장 4칸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 체로 되어 있고 바닥 타일로 예쁘게 마감되어 있어요 여기 좌측 보시면 여기 열어보세요 써 있는데 여기 팬트리 공간이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골프 가방이라든지 캠핑용품 이런 거 넣고 쓰시기에 적당하실 것 같아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7m 정도 나오는 폭이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샷이 또한 이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이나 우측이나 이쪽 보시면 타일로 다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강폭 타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좀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면 알파룸으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저희 주방 한번 볼게요 여기 주방인데 주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이쪽에 식탁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6인 8인 식사 충분히 가능하시고 창도 채광이 잘 들어오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밝기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주방 보시면은 여기 오븐이나 이렇게 인덕션 넣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 이쪽 보시면은 여기 싱크불도 깊이감 있는 거 와이드로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면 보시면은 채광 좋고 또 한기 되는 창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네 다용도실인데요 보조 주방처럼 이렇게 싱크대 되어 있고 세탁실로 워시타워 이렇게 넣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3800, 35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여기 킨사이드 침대 들어가고도 충분히 여유 공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뭐 붙박이장 원하시면 하시면 되는데 붙박이장 따로 필요 없이 안쪽에 드레스룸도 있어요 드레스룸 가기 전에 이쪽 다용도 공간 하나 더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전동 빨래 건조대 준비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다용도 공간으로 충분히 넣고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드레스룸 보러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는 화장대로 쓰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마련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기본 드레스룸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일러 이렇게 넣고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예쁘게 잘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욕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레이톤 타일로 예쁘게 마감되어 있고 수건 수납장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샤워 공간 따로 이렇게 공간 빼놓으셨습니다 네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중간만 한번 가볼게요 네 중간방입니다 네 2,900, 3,300 정도 나오는 폭을 예상하시면 되시고 여기 자녀방으로 쓰시기에도 아주 공간 넉넉해 보입니다 침대에 책상 놓고 옷장 이렇게 놓고 쓰셔도 네 공간 여유로워 보입니다 작은 방 한번 가볼게요 네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폭 3,300, 2,7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싱글 침대에 놓고 뭐 책상 저렇게 놓고 쓰셔도 되고 네 여기 유상 옵션이지만 이렇게 붙박이장 이렇게 예쁘게 넣고 네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메인 욕실 한번 가볼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욕조가 더 들어가 있어서 반신용 하시기에도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복도 팬트리 있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주방 옆 복도 쪽에 팬트리 공간 이렇게 예쁘게 선반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간 있으니까 주부들 이렇게 세제나 이런 거 다용도로 쓰시기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내부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100일 A타입 제가 오늘 보여드렸는데 다양하게 여러 타입 여러 평형대 있으니까요 빨리 오셔서 방문해서 보시길 권유해 드리고요 발코니의 확장도 무상이니까 이런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오셔서 방문해 보시고요 궁금하시거나 방문 원하시면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현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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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